자 오늘은 신비아파트 고스턴터 오랜만에 또 찾아왔습니다 저번에 제가 또 미리보기 예고를 해드린대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할로윈 업데이트로 적용이 됐고 그 이제 배경화면도 싹 바뀌었네요 G 이벤트 이거 뭐예요? 오 요하임 벨로우 그리고 시온까지 어 요 세 마리들 좀 더 빠르게 얻어보는 시간 가져봅시다 그 전에 새로운 캐릭터가 또 추가가 됐죠 한번 살펴보시면 무려 이안이가 추가되는데 한번 만나봅시다 내 이름은 이안이야 내 이름은 이안 인간의 사랑은 뱀파이어 왕이고요 반지를 들고 있네요 반지로 잡아내나 본데 할로윈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호박 400개면 빅렷 10개 골드 2천개 보석 2천개 그렇게 주어지고 있네요 오늘의 전학생들 뱀파이어 시리즈 한번 만나봅시다 빅렷 15개랑 시온이까지 얻을 수가 있네요 어 일단은 이거 이런 대박 패키지 또 안 질러볼 수가 없죠 어 일단은 얻어보고 한번 실제로도 잡아보겠습니다 자 발로우는 어떤 느낌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오늘 또 뭐 빅렷으로 써도 출석 파티 오 뭐야 우와 야 이안이 공격이 왜 이렇게 멋있어? 박쥐에다가 뭐 핥퀴 공격을 오지게 하네 야 이거는 이제 무조건 이안이 써야겠는데 너무 멋있거든요 오케이 시온이도 빨리 잡고요 나와라 빅렷 잠깐만 제가 저번 시간에 그 구미호 엑스는 못 잡았던 것 같은데 자 이안이 등장 기념으로 금요 엑스는 뭐지는 않은데요 아 오늘은 또 빅렷이 이거 도대체 몇 개 써야 되는 거요 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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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세요 으아 근데 진짜 화려하다 공격이 사리 같은 경우에는 보스톡 보유를 던지고요 리온이는 카드랑 장려히는 무조건 알리잖아요 뭔가 던지는 거랑 다르게 이제는 본인이 직접 공격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안이는 이거 빛렷에서 나오면 무조건 X시리즈죠? 확실히 부적은 이제 익숙해져서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아 근데 이안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 화려해! 어 그리고 박지양 같이 공격하는 게 약간 끝판왕한 포스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너는 왜 또 나오냐? 은근슬쩍 계속 나와 너? 슉슉슉슉슉슉슉 썰어버리야! 이 위대하신 어떤.. 하잇! 같이 있자.. 여시구 뭐 박준 말씀까지 나오고 골고루 다하게 생겼네요 박준이zej 소환절 무환 박준인 혼란스럽다 와 박지가 몇 마리여 이거 살자 오늘 박준 CB 엑스도 잘 안나오고 오늘 운이 별로인데요 출석률이? 하 하... 도화 말고! 우와 새로운 애들 있잖아 근데 확실히 빈엿이 꿀이긴 합니다 이게 한번 눌러놓으면 비싸서 그러지 자동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제발 요번에 구미호 엑스 저번에 못 잡은 거 한번 뜰 때 왔어 뜰 때 각이야 촵촵촵촵촵촵촵촵촵촵 나와라 구미호 엑스오 이 비교신 도깨비님한테 불가능은 없어 요번에도 구미호 엑스 못 잡을 각인 거 같은데요 아 이거 진짜 구미호 엑스는 포기해야 되나? 대박인데 오 소리가 다르다 아 이게 댕댕이였을 줄이야 이게 오랜만에 듣는 소리라 헷갈렸네 쥐 댕댕이 쥐 댕댕이 들어가 댕댕아 너도 이제 많이 잡아가지고 다른 애가 필요하단 말이야 자 이거 빈엿 한 번 더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옵니다 어째 새로운 애들 빼고는 다 나오는구나 또 빅엿이라 굉장히 비싼 출석부인데 이렇게 험악하게 쓸 순 없단 말이야 아니 이안아 그 뱀파이어 냄새 좀 쫙 맡아가지고 한번 뽑아보자고 그래 도깨비 엿 오랜만에 한번 써보자 이렇게 또 오랜만에 보니까 약간 반갑기도 해 솔직히 이거 제가 요새 다른 반을 신경을 못 쓰다보니까 이 C등급 출석 리스크들 나오는지도 몰랐네요 아 이렇게 박쥐를 날리는구나 일반 박쥐 붉은 박쥐 그리고 뱀파이어 반지로 슈와랄랄라하게 오 왜 이렇게 멋있게 잡아 이야 전설의 반지도 한번 써봐야겠는데 이야 이번에는 빨간 불빛이 도는 전설의 반지입니다 아 뭐야 똑같네 아 이 백성은 똑같구나 좀 다를까 했는데 자 이게 마지막 빗엿이 되길 빕니다 근데 지금 이미 다 획득을 하긴 했거든요 지금 교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 얼굴 안 보여주면은 제가 강제로 출석시킬 겁니다 요아임 얼굴 좀 보자 제발 한번만 보여주세요 아우 너 말고 아니 S급인데 왜 이렇게 안 나와 A급이면은 또 얼굴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여 아 도둑신이에요 거의 뭐 도둑신인 느낌이다 이거 한번만 더 NOP 뭐 뭐 약간 안 되는 날인가 본데요 이 정도면은 이렇게 안 나왔던 적이 있나 역대급인데 보통 이쯤이면 한 번쯤 나오거든요 바꿔봐야 되나 하리야 하리가 조금 너가 할 일 해줘야겠다 하리야 not HING DADING DADING 짜증나 자 쥐 진명 쥐 뭐 도환 다 나왔어요 햄파이 애들 빼고는 남은 빛녀 단 4개입니다 이거 4개 안에 안 나오면요 강제 출석 시킵니다 오늘 다른 애들 출석률이 왜 이러지? 문제 있는 수준인데 이거 진짜? 적당히 하고 빠지자 얘들아 눈치껏 이제 유튜브가 뽑아야지 요 아이 왜 안 나오는 거야 시온이랑 자 나눔 2개 나와라 요아임 요아임 나오면 대박 흐흐흐흐흐 으아아아아아 시온 나왔다 하하하하하하 오케이 야 너 A급 주제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 어? 기다리다가 지쳤자녀 일로와 또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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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인마 하리 고스터블럭하고 흔들게 팼나 후후 시온 획악득 자 마지막 요아임 빈혁 하나로 바로 뛰어봅시다 어 맞아 또 저번에 행운의 바위 이거 버프가 쏠쏠했거든요 자 행운의 바위 마지막 한번 기운을 잔뜩 담아서 요아임 한번 콱 잡아봅시다 안그러면은 너 진짜 강제출석이야 어 저번처럼 나머지 한개로 레전드 띄워봅시다 가보자 10만대 8만대 뚜둥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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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운세 체크 오호 S껍 제일 높은거 나왔어 좋아요 이러면은 스태츠분이 쌓인거 같다 마지막 빈혁 주인공 누군가요 화이트 시온이는 제 발로 나와줬으니까 예 보겠는데 나머지 애들은 강제 머리끄댕이 잡고 출석시키겠습니다 시온이 같은 경우는 A등급이구요 공격력 240입니다 난 어리석은 동생 이안을 경멸하는 뱀파이어 왕조 시온이다 이안 경멸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내 잘생긴 얼굴이 개인기지 핏살기는요 외부에 대한 자신감 초인적인 힘과 감각으로 상대를 제압하지 혹시 뱀파이어답게 그런 신체적인 능력을 굉장히 자랑하네요 다음은 요아힘의 꼬붕 전 요아힘님을 섬기는 뱀파이어 배로우입니다 배로우입니다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빠른 스피드와 강력한 힘입죠 필살기는요? 날카로운 송곳니와 손톱으로 상대를 무찌릅니다 팔로우까지 나왔고 다음은 오늘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직접 강제출석 시킨 요아힘 나는 천살 먹은 최강동안 뱀파이어 요아힘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난 지금 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아 다른 사람의 기억을 볼 수 있거든 생각할 기억을 읽는 에너지파로 적을 압도할 수 있지 이번 업데이트는 시온이 말고는 크게 건질 만한 게 없는 것 같긴 해요 마지막으로 맨바이어트로요 한번 살펴보고 이아니까지 전투 합류했습니다 하나하나씩 다 펜 본 다음에 킬살기 각보자구요 자 먼저 말루부터 맞겨만 주시죠 맞겨만 주시죠 어택 다음에 시온이 이어서 가라 넌 내가 찾는다 환약 펑 그리고 노아임 노아임 공격 반지를 내놔 바임 어택 마지막 이아니 댓 이야 이아니 공격 곧 멋있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신비아파트 고스트헌터 업데이트 이뤄진거 뭐 직접 다 잡지는 못했지만 어찌됐든 새롭게 업데이트 된 애들 한 번씩 다 살펴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요번 업데이트는 딱 이하니가 거의 뭐 시작이자 끝이지 않나 나머지 애들은 좀 임팩트가 너무 약해요 약간 쩌리 시리즈 같아가지고 뭔가 그런 포스가 없어 어쨌든 오늘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와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있지 마시구요 저는 또다른 꿀잼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